저 문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 문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관점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실패는 똑바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에 버금가는 국민 경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지로 굉장히 약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수능한 김영박 박근혜 정부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과 가족들을 의미 없는 어린이셋처럼 방치하고 풍진이고 차별했습니다. 저 문제인가 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무한 경쟁의 시장 논리에 당치하지 않고 68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과 그 종사자 가족의 편에 서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먼저인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